2016년도는 저희 교회가 불신자 캠프 불신자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치유사회는 아주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고요 사실 또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진짜 예비된 제자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약을 끊겠다고 또 술을 끊겠다고 찾아와서 사는 가운데는 대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마약 때문에 왔지만 마약 때문에 처음에는 저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더라도 아 이게 마약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본인의 문제가 뭔가를 깨달아 알고 말씀 속에 인도를 받아오던 자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지금 전도운동에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치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신을 받았지만 그게 우리의 동기가 되거나 목적이 되면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전도운동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왔거나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을 듣게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저희 교회가 불신자 캠프를 두고 실주로 이제 뭐냐 치유사역을 위한 또 치유사역을 통한 불신자 캠프에 대한 준비를 이것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준비가 아니고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겠죠 실제로요 우리가 워낙 듣고 또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복음 워낙 우리가 들었잖아요 크리스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요 결론 나야 되거든요 결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 나야 실제로 이제 뭐가 되느냐니까 정인이 되거든요 정인 다른 말로 보면 전도죠 이거는 결과잖아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아닐까 기도 기도 하나님의 나라 4등 1장 3절이죠 이게 이제 뭐냐 과정 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토로 여러분 결론 나야 되고요 세계보고마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세계보고마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났고 결과를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과정이거든요 과정 실제로 이걸 누리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세계보고마로 실제로 연결시키는 키가 이제 뭐냐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민우기가 스타그래프트 옛날에 하던 거 오락게임을 쭉 몇 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민우가 스타그래프트 할 때 게임 자체를 하나 아니면 네가 뭔가를 가지고 게임을 하냐 그냥 쉽게 말하면 게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캠프라는 걸 가지고 캠프라는 걸 안에서 게임을 하냐 아니면 게임 자체에 빠져서 게임을 하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캠프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그냥 게임 합니다라든가 그런데 나는 예를 들면 축구를 봐도 한국팀 일본팀 축구를 봐도 그래 진짜 그 현장에 필요한 제자 그 제자들의 팀 구성 한 명이 공 차는 게 아니고 연합 그래서 상대방이 골였는 거 쉽게 말하면 전도라는 걸 가지고 축구를 본다 그 말은 축구를 보는데 나는 기도 속에서 축구를 본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저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게임할 때 이게 뭐 그냥 게임이 아니고 이게 전도라는 걸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나는 게임하고 축구하고 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볼 게 안 그런 사람이 많더만요 그런데 내가 이거 좀 잘못된 건가 이랬더만 분명히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복음 압니까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야 되겠죠 진짜 끝났거든요 결과 결과는 당연히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세계복음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하고 예수님의 재림 지구 종말 결과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과정이라 그거 누리는 게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 랩런트 일곱 명 가운데 요셉 한 명만 들어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요셉은 이기된 거거든요 요셉은 진짜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결론 내포탈 그리고 뭐냐 결론가 애국 그리고 자기 가정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는 요셉의 생각 요셉의 마음 요셉 속에 담긴 한 전부 다 뭐냐 기도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어느 놈이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보이면 보일 건데요 그럼 제 친구에게 뭐를 지금 도와줘야 될 거다 여러분 보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과 제게 사실 말씀 전도 기도거든요 사문을 해요 사문을 매일 여러분 이게 날마다 돼야 되거든요 날마다 이게 안 돼지니까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람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특히 가정 특히 부부 자녀 인간관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못 넘어서 이런 거예요 돈 건강 다른 말로 하면 질병 이게 다 그리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요셉이 여러분 인신매매 그것도 가족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이래가 뭐냐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가족이 죽이쁘자 이래가지고 엉덩이 빠뜨렸다 그 충격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누군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해보세요 이래가 건져내가지고 팔아프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처가 되겠어요 성실이 이랬는데 감옥 갔어요 이때 여러분이 욕이 안되면은 여러분은 욕이 다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 묻겠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신생들 졸업하는 총신생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 쩔쩔으면 자네들 목사될 건데 목사된다고 전도되나 총신 졸업에 나가면 전도되나 그게 기준 아니다 진짜 너희들 자신이 오늘 이거 되나 복음으로 결론 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났나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 맞나 그리고 진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결과 아나 그 속에 오늘 네 시간표 보이나 이게 안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냐 목사들 예를 들면 이제 총신 졸업 그 전도사 때의 현실이 있잖아요 나이 전부 다 30대 40대 총각 아니면 결혼 가되가지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부부관계 인간관계 특히 자녀 현실 경제 다 알없죠 이거 다 걸리버립니다 그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무슨 목협니까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하나님 은혜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부다 치우는 안 돼 복음말에서 내가 여기에 걸려본 적이 별로 없다 내가 여기에 솔직한 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섰버렸다 좀 너무 서졌다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요 제게는 메시지고 내 미래의 뭐냐 발판이요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뭐냐 문제라 현장 보는 눈이야 현장이요 내 미래를 두고 발판이요 이게 뭡니까 현장을 살릴 메시지를 내가 가지는 시간이랍니다 완벽한 얘기고요 이게 안 되지는 겁니다 막말로 여러분 복음이 지금 잘 안 되고요 아직 여러분이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라야 해결된다는 그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뭐가 안 나와 있냐 아직 가치가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요 우선순위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뭡니까 순수한 동기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이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복음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에게 주신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어떤 가치 있는 것인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될 만큼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었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최고의 가치 이거면 끝 그거 안에 모든 것 다 담겨 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생명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생명 하나 잃었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 구원의 가치 복음 그 복음이 정거되어질 때 지구 종말입니다 그게 시대마다 여러분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여러분의 과정입니다 현실 단순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되니까 제게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세요? 제게 실제로요 제게 요례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본론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영적 문제 가진 자 제가 진짜 복음 받고 복음 안 했어요 시간 지나면서 아 내가 영적 문제가 심했구나 내가 내가 영적 문제는 많았고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내가 충성된 자였구나 사명자로 제자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치유되어 가면서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이해가 되고 그들이 보이고 그 속에 뭐냐 충성된 자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 사람을 딱 시간표 따라 단계적으로 내가요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딱 예리 보다 결국은 내 한 개인이 내 한 개인이 되는 것만큼요 사람이 딱 보여요 내가 완전 영적 문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명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오신 가정을 거치다 보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은 저 영적 문제 심각한 놈 이래 보이는데 나는 먼 눈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지금 시간표에 이 사람을 도와야 될 거 이래 보이는 거라 이래 내가 쉽게 말해 치유가 된 거요 치유가 그러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어제 주저에다 갔어 튀네 이거 주저에 딱 튀네 여기 딱 사각지대 딱 기둥대에 사각지대 아 저게 어제 또 뭐 티비 보는데 앞에 뭐 요가할 때 까는 거 잖아요 매트 깔아 놓고 다리 찢고 뭐 스텝 근데 내가 3일 간다 3일 뭐 하나 뭐 디 버시지 마 이 새끼야 니 딱 3일이야 자식아 니 지금 요가하는 건 내가 벌써 미션으로 있는 동안에 몇 번 봤어 지속 한번도 안 됐어 온 미션으로 있는 사람들 다 보더러 혼자 막 피 놓고 피에 지속 안 돼요 그것도 얼마 또 흥분은 잘할 줄 압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거 울고 막 가슴 막 불타가 막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충격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앞으로 불신적 캠프를 두고요 지휘사역을 통해서 지휘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해가는데 준비가 딴 게 아니라니까 사람 준비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되지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조금 준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안 되는 이게 아니고 멀리 보입니다 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20년 멀리 보고 이 사람이 20년 미래를 두고 여러분 그래 못하면요 그래 안 하면요 교회 안에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 비슷한 놈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비슷한 인간들만 있다니까요 제가 이 가정을 그쳐왔고 이 가정을 그쳐오다 보니까 멀리 보는 눈이 당연히 그러면서요 그러면서요 저는 안 됐던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라니까 이해 내 이익이 안되고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 중심 나 이것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니까 제가 근데 무슨 상대방을 이해합니까 저는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수용 초월 안 돼요 제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못해요 근데 제가 조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뭐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려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이런 가정들을 그치게 해오면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해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지켜보는데 내가 노력해가 내가 원래 그래서 그러면 그런 줄 알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보는데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 시간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꾼을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희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불신적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몇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현장에 교회 오는 사람들을 특징을 알고 그들을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 한 주간 강단 메시지가 내 현장에 성취되는 걸 계속 봤거든요 전도는 영증문제 해결이다 그 전 현장 문제는 영증문제다 영증문제 해결은 전도다 전도는 현장의 영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증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치유병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치유사역은 전도의 문이다 문이다 여러분 현장가가 영증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갈급하게 보금되는 사람 중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거는 문이지 그 사람이 제자는 아닙니다 문이지 제가 현장에서 전도에 있는 그대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말하자면 저는 저는 메시지가 쉬운거요 말하기가 제 목이 좀 안좋아서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게 마음대로 안되니까 이게 어떨지 불편하지 저는 이 메시지가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제 현장에 제게 그대로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앞으로 준비입니다 준비 앞으로 계속 급증합니다 뭐가 급증하느냐 영증문제 가진 자가 급증하고 저의 교회에 영증문제 가진 자가 많이 오고 여러분 현장에 영증문제 가진 자가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진이를 제가 볼 때 지금 저 친구의 행동이나 말이나 지금 부분을 내가 결론을 받 버리면 저 친구는 솔직한 말이에요 나를 떠나거나 내가 저 친구를 버려야 되거나 그런데 저는 저 친구 떡 치다 보면 옛날에 내 과거가 보여요 내가 저랬냐 그 말 말고 내 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가 이해가 되는거에요 또 저 친구가 저게 내게는 나중에 저보다 발파라로 보여요 그리고 저 친구가 제대로 한 인도 받으면 누구도 뭐냐 누구도 뭐냐 무시할 수 없고 자기가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저 친구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진이 어머니는 주지가 최고의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이 집에서는 주진이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저런 엘리트가 초대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저런 엘리트를 못 키우고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이랬길에 저 엄마가 저 엄마 보고 엄마가 마기라 이랬으니까 전화와가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 가르쳤습니까 주지가 저보고 마기라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년 멀리 한 20년 되다 보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지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실제로 제대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냐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주지 보고 주진아 소림사 가면 바로 무술 안 가르쳐 준다 무술 물 또와 빨라 시킨다 그런데 그게 무술 할 때 무술하고 다 연결되는 거다 어제 유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제자의 진에 제자의 그릇 제자의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유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느 훌륭한 박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가지고는 언제 만나자 켜놓고는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뭐 하랍니까 약속을 오늘 못 지키겠다고 이 제자가 눈치를 챘다는 걸 합니까 아 이분이 지금 나를 달아보는구나 이래가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열심히 다 했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제대로 오죠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스승이 했는 말입니다 네가 제자의 그릇이 됐구나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미션홈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자들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훈련다 시켰어요 푸샵 시켜가지고 50개 보내면요 수성교까지 뛰 갔다 와 상동교 상동교 뛰 갔다 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한 놈이 뛰면서요 아이고 내가 전도 배하러 왔지 내가 푸샵 배하러 왔나 푸샵하고 구부 잘하면 전도가 되나 이런 놈이 있었다니까요 그 제도가 전도사 전도 배하러 왔는데 내가 조선소 일하러 보내보니까 가가지고 힘들거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제가 이거를요 전도 운동을요 전도 훈련을 제가 20년 넘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면 딱 만나면은 사람을요 무조건 처음부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이 먼저 역사에 일으키고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역사에 일하다가 그건 잘못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이라는 걸 지금까지 제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달합방만 2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두고 시간표를 두고 지금 미래가 미래를 두고 그걸 보기 때문에 기다리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맞다가 아이고 잘했다가 아이고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앞으로 급증하는데요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조급입니다 조급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급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금도 받습니다 본인이 조급하고 갈급하니까 보금을 받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니까 제대로 보금이 더 갔다기보다는 그냥 충격받는 경우입니다 충격 충격을 받아요 또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가 보금을 충격으로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감하고 간접하고 말하면 역사도 일으킵니다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들뜹니다 그러면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렸고 자기 하는 것만 맞다 이러다 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직 납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이게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 지우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놓아지는 부분입니다 평균, 성의감, 긍정적, 부정적.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냐 하니까 틀린 판단 이 이야기는 전도는 전도의 시간표 전도의 이전의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 이전에 실제로 지금 뭐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유목사님의 구역공과 메시지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이번 주 구역공과 일단 뭐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진이 택배로 사는 사람 와가 이야기하면 충격받고 울고 뛰어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격이 주고 오고 이래요 또 막 중국에서 와가 누가 막 중국 하면서 이래요 또 정신병가가 막 충격받아도 막 정신병동 또 막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나도 막 전혀 감각이 없는 거나 그거나 수준 비슷한 거 주진이 어머니가 들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주진이를 엄마 아버지가 좀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진이가 엄마 아빠를 바르게 보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살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저희 교회 안에 또 와 있고 여러분이 지난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속에서 부르셔 가지고는 보고만 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응답이 아니라고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은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은혜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은혜라고 보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됐으면 큰일 나 됐으면 큰일 나 진짜 중요한 건 아직까지 안 바뀌었는데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딱 갖고 있는데 뭐 되어버렸다 역사 다 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칠 수도 바꿀 수도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게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진짜 뭐냐 제대로 하도록 여러분을 다 인도해 가시고 축복의 시간을 그래서 여기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안 되느냐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다른 말 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전도는 현장가가 또 자기는 열심히 하면서 막 이래 사람 만나가 충격은 주고 전도가 되는 거지는 보이지만은 실상 혼자 있을 때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 안 돼요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근데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는 전도는 막 하고 다니고 전도는 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혼자 있을 때나 실제로 뭐냐 자기 혼자 힘을 얻는 깊이 주님 앞에 치유가 되지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솔직한 말로 뭐냐 본인이 기도는 안 된다니까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안 돼요 근데 솔직한 말로 또 뭐냐 기도도 기도지만은 일단 현장 나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무슨 말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이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나가면 역사 일어나고 막 그리스도 말하고 막 보고 말하면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근데 솔직한 말로 제가 혼자 깊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르니 기도가 안 될 듯이다 기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복음 다입니다 모든 것 그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누림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라는 부분이 실제로 뭐냐 복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복음이면 다다 이랬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게 내게 되는 것만큼 저는 기도가 되지는 걸 누렸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요 이 기도가 되려는데 내가 그리스도 충격은 받았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충격 받았지 충격 받아서 충격 받아서 막 뛰는데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그 충격받아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그리스도 필요한 시간표에서 역사를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이래가 내가 역사 일어나는 대로 막 뛰었다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에다가 막 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만 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뒤바꾸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리가 안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한계와요 결국은 여러분은 또 다른 것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의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다른 말로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생각이 바뀌고요 바뀌어진 생각이란 걸 가지고 내가 기도가 되기셔야 돼요 생각 제 마음에 감사 감격 나는 여러분이 뭔가 진짜 기도 속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평안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없이 그거 안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 딱 바뀌면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근데 제가 여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깨달아지면서 내게요 하나님 이게 한이 생겼답니다 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적 계획 나에 대한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게 내게 탁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이거 되는 것만큼 제가 기도라는 부분이 계속 쉽게 말하면 되어지는 부분을 내가 조금 경험했다니까 생각이 계속 나니까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일 속에서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한해라는 걸로 보이니까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여러분이 윤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뭐냐 호흡으로 담아가지고 깊이 기도합니다 저는 호흡이 잘 안돼요 호흡을 아직까지 20년간 윤목사님 해오셨다는데 저는 아주 호흡을 가지고 깊이 근데 저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내 속에서요 이걸 가지고 계속 보금이라는 것 속에서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연결시키는데 기도라는 게 내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편안하게 계속 여러분 마음이 항폐해져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은 여러분이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조절이 안 돼 그 말은 피곤해서 지체가 쓰러지면 자는 거고 깨면 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사군에서 앞으로 이런 만난 사람이 보금 전에가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현장에서 혼자 기도가 어떤 것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며 기도하면 어떤지 이 사람이 경험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보금 주셔서 전도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보금이 부담치면서 전도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제가 안 되는 게 뭐냐 기도 그런데 그거 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도가 되게 하셨다 기도 왜? 예전에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원래 내가 종교생활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내가 기도 키피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금이 희미하고 전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금이 깨달아지면서 전도라는 부분을 현장에 이해하고 보면서 기도가 바르게 딱 정리돼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지완이 같은 경우 내가 왜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라고 했냐 부산으로 대구로 오라고 했냐 저 친구가 지금 황폐해져 있거든요 저 친구가 막 돌아다니지 저 친구가 어디 가면 막 조용하게 혼자 이게 안 되거든 기도가 그 좋은 거에요 자연을 오번에 눈도 많이 왔잖아 보니까 네 뭐 젖을 작업하고 있대 그 좋은 거라니까 그 자연에서요 젖을 작업하면서 그 참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돌아가가지고 그 자연과 함께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은 거라니까 제 개인이 이런 가정 속에 이런 치유를 받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마세요 그 말할 때는 전도하는 게 틀렸다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 이전에 당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해야 될 당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서론이 요래 도와주면서요 그럼 이 사람 시간표가 딱 되면 어떻게 이 사람 있잖아 충성된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충성된 자나 또 이 사람이 충성된 자로 뭔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인도받았는데 영직적 문제 있거나 갈급한 자가 겉으로 보면 또 억수 충성스럽습니다만 다 충성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말씀 중에 인도를 안 받으면서 동네 형들이나 내 아는 사람이 뭐 말하면 내가 막 목숨 걸고 지키고 이라고 쉽게 말하면 틀린 충성이지 충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앞에 충성하고 사람의 말에 막 충성하는 틀린 충성이잖아 영직적 문제 속에 틀린 내가 충성 속에요 이거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바꿔줘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꾸요 쉽게 말하면 충격만 자꾸 조화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위에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지위에 시간표를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영적 문제 가진 자 영적 문제 속에서 실제로 뭐냐 이 사람의 특성이 뭐냐 좀 충성스러운 사람 내 개인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자꾸 충격만 좋아 되는 게 아니고 지위에 시간표 지위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바르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충성을 하도록 했다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따라가는 거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 하고 이게 이 충성된 자에게는 구분이 와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간표를 보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 바뀌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게요 준우가 미션업에서 내가 54년째 5년째 있다가 이번에 74년 갑니다 준우가 내한테 특히 내 앞에서 내한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부러 자꾸 따돌렸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일부러 준우 놔두고 가자 준우 놔두고 해우야한테 야 이거 어디 이거 네 입어 그 준우는 나는 안 준우아 왜 목사님이 나를 자꾸 따돌리는 것이 생각할까 따돌린다는 느낌이 들 만큼 어떨 때는 그래서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틀린 생각 아니지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의식하는 거죠 이거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면 안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제 보금은 듣고 충격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충성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어요 내 개인이 이렇게 깨닫는 과정을 거쳐왔다니까 예를 들면 유 목사님 만나가 제가 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유 목사님 앞에 제가 완전 유 목사님 이전에 내가 만났는 목사한테도 완전 충성 이게 내 영적 문제 속에 내 과거에 비교식 속에 비교식의 열등감 뭔가 사람이 인정 못 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내가 이게 보금 안에서 보금에 충격받고도 내가 이걸 가지고 충성스러웠다 그런데 제가 진짜 보금 깨닫고 내가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기도 속에서 뭐냐 이게 뒤바뀌 요리가 바뀌니까 뭐가 되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저는 교회당 크기 교회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요 이런 하나님의 보고만에서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이런 제자가 지금 얼마나 준비되고 있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라니까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준비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요 요게 자꾸 깊어지는 거죠 요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 진짜 이 각인 나의 각인 나 중심의 각인 특히 뭐냐 이 생각 뿌리 뿌리 물질 내 이익 중심 틀린 선곡 틀린 선곡 내 이름 명예 알아주는 거 자리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로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리포 교회 본인 서신 속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진 부분 각인 뿌리의 체질이 바뀐 것을 쭉 간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그릇이지요 자세기도 하고 규모기도 하고 이게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뒤바뀌어 있다니까요 이런 가정을 그치면서 하나님이 영증문제 가운데서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영증문제 속에서요 이제 충성된 자로 그래서 진짜 뭐냐 사명자로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까지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내게 결국 해오신 게 뭐냐 이거 뒤바뀌어 결국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아 이게 은혜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이 절대 복패입니까? 복음 아닌 복음 아닌 다른 종교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뭐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목표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목표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 내 이익 내 물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목표 사명 이 속으로 하나님이 자꾸 나를 하나님의 돌아보면요 아 여기에 대한 불명한 답 없이 내 개인이 여기에 대한 불명한 답 없이 열심히 충격박아 한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인데 결국은 이 답이 나오는 한 사람. 이런 답이 딱 나오는 한 사람. 여러분은 결국은 이 답이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해 오신다. 그 중간에 되고 안 되고 역사에 나고 그거는 전부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던 일이란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이 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딱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요. 실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막 사명자라고 뛰고 다니고 하지만은 그 답이 안 나와 있는 사람. 결국은 한 개 옵니다. 결국은 한 개 온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내 성공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명과 이게 헌신이죠. 요래 되는 사람을 보고 사명자, 제자 좀 더 깊이 나가서 뭐냐. 전도자. 제 개인을 요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전도자라고 확실하거든요. 전도자. 저는 제 개인이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확실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절대 목표 속에 나의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요런 과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진에 갖고 계시다가 시간표에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뭘 도와야 될 것이다. 알죠. 감사한 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인데 자기가 새롭게 개업을 하게 됐다고 예배도 드릴 겸 앞으로 달합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리입니까. 이래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조인주 장로한테 자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조 장로가 나한테 전화고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새신자가 목사님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자기 사업장에서 예배를 들고 싶다는데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되겠다고. 누굽니까 물었더니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합천 합천 가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우리 이상록 장로님 통해가지고 따라왔다가 보금 듣고 예수 영접하신 분이라 내가 항상 이렇게 주일 날 왔다가 가시고 하는 걸 내가 봐왔거든요. 3년 그런데 이분 어머님이 무당이라 지금 현직 무당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자기가 24살 때 엄마가 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신천지도 가보고 하튼 마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셨대요. 그러다 보금 듣고 우리 교회와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해되더래요. 제 메시지가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다락방 자기 현장에 이 말씀을 해야지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자기가 거기다 확신이나 귀신이 안되는데 이번에 15년간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자기가 근무를 얻어가지고 하여튼 갔더니 갔더니 메시지 맞추고 난데요. 목사님 저거 좀 뜯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동태에 실 감아가지고 본인이 달았는지 누가 한번 달아라 해서 달았는지 모르겠지요. 달아라. 내가 가위로 잘라줬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십자가 없는 교회를 현장에 깔아라. 이 현장에서 진짜 뭐냐. 당신이 살고 주변의 사람을 다 살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분들의 축복을 당신이 받아라. 메시지에 대해 줬죠. 내가 참 감사했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결론도 그거였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분들이 죽고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박경재 근사님이 지난주에 메시지 맞추고 났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사역자만 보내주시면 말씀은 바로 펼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도와주세요. 가서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불심을 입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보입니까? 이런 사람들마다 이게 좀 필요한 게 안 보입니까? 이런 사람을요. 여러분이 멀리 봐야 된다니까요. 교육자들은 특히요. 여러분 맡은 부서나 여러분이 교육자로서요. 사람을 하나 볼 때 멀리 보라니까. 지금 좀 되고 안 되고 지금 좀 된다고 흥분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멀리 보고 가세요. 멀리 보고. 영웅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전도운동의 시대를 보고 나를 불러가 한 시대의 필요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비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흐름에. 그 속에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증문제 가진 자에게서 전도자로까지 사명자를 넘어 이제는 진짜 전도자로까지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 쓰임 받는 과정의 치유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영증문제 심각하구나. 영증문제가 있으니까 갈급하게 보험받구나. 갈급하게 보험받았는데 아직까지 막 가기뿌리 체질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했던 거 체질 나오고 이해하지요. 그리고 막 은혜 받다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카는데 아직까지 이거구나. 아직까지는 사람 따라가고 말 따라 사람 말 듣지. 진짜 아직까지 사명자 제자 넘어 이제는 뭐냐. 전도자로까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 요런 대뿐이면요. 21가지의 성취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21가지 성취가 뭐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24시 25시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계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계속이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계속이다. 그따라 기도가 계속되고. 결국은 뭐냐. 전도의 문이 계속되고. 흐름이 보여요. 흐름을.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여러분이 좀 눈이 있으면은요. 일 진행도 일 진행도 아무렇게 안 합니다. 요거에 준비되는 것만큼 요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중요한 준비가 맞다면은 이런 일꾼을 키우고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런 일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일꾼이 몇 명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추인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동추인은 지금 중국 가서 중국에서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아직까지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자를 계속적으로 진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로까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동추인에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한 개 와요. 그래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훈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선교지는요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선교지는요 선교지 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한 말로 뭐냐 공부 잘하는 놈은 쉽게 말하면 성공하게 만들고 공부 좀 못하는 인간 야 너는 신학교로 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들 두 명 있는데 한 명 공부를 잘해 이래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인류대학 가고 너는 뭐냐 인류 기업도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근데 아들 하나 이건 되는 게 없어. 그냥 너는 신학교로 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신학교로 가. 하는 거 너무 잘 되는 거 때려치우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 신학교로 가야 되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신학교로 가면 됩니까? 하느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이 하다가 안 되면 신학교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도 됩니까? 그래서 선교실은 솔직한 말 아무나 보면 안 돼요. 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자고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훈련 과정으로 지금 내가 동치를 보낸 것 아닙니까? 지도 알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를 하려고요. 돌아가지고 훈련 받으라고. 그럼 이제 누가 가야 되겠어요? 훈련을 좀 더 오래 또 제대로 받은 다음에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한 달 한 번씩. 해우의 방금. 아이고 목숨 내복하라 하러 갔다 싶어. 착각하지 마. 네 아직 멀었다. 덜꾸러 가지. 내가 해우의 덜꾸러 갑니다. 그러고 일주일씩 덜 자놓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댔다 싶어 생각합니다. 돌고 선교지역의 평신도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 중직자나 평신도를 좀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어가지고 이거 계속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교육자가 평신도 전도운동에 걸림돌 돼요. 오히려.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솔직한 말로 뭐냐. 성경의 전도운동 거의 다 중직자 평신도가 다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누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치유사회군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 친구 두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표 속에 이번에 치유사회군이 딱 열렸잖아요. 치유사회군이 안 열렸으면 저 친구가 좀 더 일찍 신학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들랍시킨 겁니다. 야 치유사회군 들어가. 치유사회에서 저 친구가 몇 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완전히 시간표 속에 보고요. 신학교 가라. 너는 이제 신학교 가라. 이러고 신학교 가면은 저 친구는 솔직한 말로 뭐냐. 7년간 4년간 3년간 공부하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고 완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회가 나오면은 솔직한 말로 뭐냐. 전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하지. 한 명의 전도자가 나와도 교육자가 돼도 될 수 있는 교육자가 나와야 되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중직자가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불신자 캠프를 위한 저희 교회의 앞으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치유사회군에서 명절에 제가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전도자. 이 과정을 오는 동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번 명절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 생각에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저의 교회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그래서 제가 초에 동천이 돌아냈어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부터 같이 좀 더 훈련 속으로 동천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가능한 짧게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 들어가서요. 실제로 뭐냐. 사역하고 나오고 회원이 될 과가 일주일 넓지 않고 저는 나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가장 먼저 흐름 속에 인도받고 더해진 사람 중심으로 계속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전도합시다. 구호로 전도합시다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를 들면 지은이가 앞으로 여성 산업인 중직자. 지은이가 만약에 선자에서 만난 복원받은 부신자 한 명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친구가 내 주변에 몇 명 있다. 사업은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은 또 되는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거승이가 앞으로 중직자가 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진짜 시급한 준비. 사람 준비.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에 오시고 우리가 준비되어 온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이제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이 준비된 일꾼들 앞으로 제대로 현장에서 전동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고 세계보고마로 우리의 미래의 결과를 의미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 환경을 기도로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4등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날마다 매일 계속되도록 그게 사문을이죠. 사문을. 그 속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동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 특히 뭐냐.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불신자 캠프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준비해지는 최고의 팀 구성의 축복이 이번 치유사회관에서 집중훈련으로 되어지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경열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숙이 한정에 3명 연속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십시오.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엉뚱한 일에 충성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성경적인 정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인대에게 갖고 계신 기억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그 사명자를 키우고 찾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대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감사합니다. 고생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감사합니다. 神 Это 향inin 들어가는 것 감사합니다.